티띠띠 티띠띠 또 언제 하냐고요? 티띠띠는 저희가 다음 것도 막 찍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지금 왜 안 하고 있지? 컴백했잖아요 더필수로 컴백을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오느라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컴백 비하인드나 뭐 아닌가? 그거 때문에 아닌가? 그거 때문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주년 위크도 있고 음 그거 정규 앨범 정규 앨범 그런 그런 컴백 그런 거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티띠띠는 아마 잠깐 쉬게 될 것 같고 어... 11월 지나고? 나오지 않을까요? 그 다음 TTT는 아직 저희도 못 봐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다음 TTT도 찍었고 그 다음 TTT도 얼마 전에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년에 방송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